The jailer, 간수는 after ushering him into the room, 그 방으로 그를 인도한 후에 Remained a moment, 잠깐 머물러 있었다. Marbling at the competitive quiet, 뭐에 놀라면서, 그 상대적으로 조용함, That followed his entrance, his는 로저 칠링워스죠. 로저 칠링워스가 들어가자 그 뒤이어서 발생한 상대적인 조용함에 놀라면서 벌써 이제 헤스터가 딱 알아본 거죠. For hester, brin had immediately become as still as death. 왜냐하면 헤스터가 즉각적으로 죽은 듯 조용해진 적기 때문에 Although the child continued to moan, 비록 아이는 계속 신음을 한 소리를 내었으나 The pretty friend, 부디, 친구여, leave me alone with my patient. 내 환자와 혼자만 있게 내버려 두시오. The sad practitioner, the practitioner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 종사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제 의사, 변호사를 가리키고요. Trust me, good jailer. 나를 믿으시오. You shall briefly have peace in your house. God, briefly, 평화를 찾게 될 것이오. You shall이니까 그렇게 해주겠단 말이고요. In your house는 당신의 집인데, 이 하우스는 prison house는 감옥입니다. And I promise you, 약속한데. Mysteries print, to share here after, be more amenable to. Be amenable, amenable to 하면 말을 잘 듣는, 순응하는 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프린 부인이 앞으로는 더 말을 잘 듣게 될 것이오. To just authority, 정당한 권위에. Then you may have found her either to fall. 지금까지 당신이 그녀의 상태를 보아온, 그녀가 이랬다는 것을 알았을 법한 것보다 정당한 권위에 더 말을 잘 듣는, 지금까지 보다도 더 순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네, 아니. If you worship cannot accomplish that. 지금 이제 이 랜섬 때문에 와있다는 말은 그래도 지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십이라고 간수가 경칭을 붙여준 거고요. 보통은 굉장히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월십이라고 합니다. 시장이나 아니면 고관 대작을 고칭할 때, 뭐 나으리 정도가 되겠고요. 그걸 성취한다면 answer the master bracket, 브래킷 씨가 답을 합니다. I shall own you for a man of skill indeed. 저는 당신이 정말로 명인이라고 own. own은 소유하다 뜻이 있고요. 또 인정하다는 뜻도 있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정말이지. The woman has been like a possessed one. 이 여인은 마치 possessed one.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possessed는 사람 마음이 악령에 홀렸다는 말이 되죠. 뭐 귀신 들린 사람 같았다는 거고요. and their lacks little. lack하면 결여되어 있다, 없다는 건데, little이니까 거의 결여된 게 없다는 말이죠. 뭐 많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야 할 게 많다. that I should take in hand. take in hand 하면은 손에 들다, 그대로 직역하고 뜻을 새기셔도 되겠습니다. 착수하다, 처리하다, 떠맞다 이런 뜻이고요. to drive Satan out of her with stripes. stripes, stripes는 채찍이라고 그랬죠. 갈래갈래된 그걸로 그녀로부터 악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를 착수해야 한다면 못할 게 없겠다. 모든 것이라도 할 수 있다. 할 게 많다. 착수해야 할 게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악령 들린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 마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녀로부터 채찍으로 악마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겠다는 말이고요. 의미가 없듯이 내가 안하고 있는 사람 마냥 제정신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그것을 정해서 안하고 있는 사람을 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봄의 원하는 만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기 변형 oops요. 아무 descriptive 비주의면